오 2 1 1 아아 차차차차 오늘 해볼 것은 히카 smp입니다 네 히카님의 여신의 서버구요 자세한 건 플레이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래그? 어 애플은 왜 플레이가 왜 여기 있어? 어제도 했습니다 밥부터 구해야 하는데 밥이 없네 나까지 들어가시려나? 안돼 안돼 100명까지예요 100명 지금 78명이고 4개월이 나는 유튜브가 뽑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운명이었다고 벌써부터 약탈이 일어나고 있어 이 스폰이 왜 개났다 주민망을 찾아야겠다 이거 녹화하고 있니? 어 와 그러면 녹화할 때 이거 좀 나 좀 찍어주라 싫어 과학과스 바보 과스 바보 오케이 이거 꼭 올려라 싫어 아 엑셀이 막혀있네 뭐야 이거 불이 그냥 일찍 돌아보면 어머 어머 여긴 어디? 난 누구? 어우 못 만들어야겠다 척탄을 킬 수가 없네 나도 안들어가죠 대기열 1이야 얘 이름 좀 불쌍한데? 방금 들어가질 뻔했는데 우선 대기열 먼저 들어와 아 우선 대기열 갑자기 그것도 우리나라도 밀리는 거 아니겠지? 시윤이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나이스 사람이 있던 거 같은데? 잘 아빴나?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나 오 뭐야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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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엑스레이 엑스레이 막혀있잖아 오 달 5개 너무 좋아요 달 껌 만들어야지 거물 만든다고? 왜 거기서 바로 껌을 만드시네 상남자 특 껌 만들고 상남자네 진짜 상남자 도끼 따위 쓰지 않는다 요한풀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빨리 좀 나와주면 좋겠다 빨리 좀 나오라고 상남자 특 껌 만들어내는 정식 상남자 특 껌 만들어내는 정식 아이밍스레이 오 5개 액스레이 인정했어 아이밍스레이 상남자 특 껌 만들어내는 정식 나갈게요 나갈게요 라고하고 보라고 둘이 어 뭐야 ! 뭐야 이거 엑스레이 각인데? 이거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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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뻔 커플 와지나 그렇다는데요? 언니도 보니까 받아들일게요 일로와 시끼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어 어어허허허허허허하 어허허허허허 왜왜왜왜왜요 저는 사랑의 예정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 방당이라 퇴유력 없어요 왜?? refuse 걍 말려군 어어 어 뭐야 바래는 싹 다 네 영상에서 모자이크 해놔야겠다 이제 목소리 딱 일식에 보면은 일식에 보면은 이제 일원 짤 올리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짤인데요 첨절의 폭이 넓을 수도 있지 그냥 자동차 위에 자동차가 올라 된거잖아 음... 어 그때 그때 이거는... 아 근데 이 영상 이 사진을 올린 목적이 아주 그거래요 오케이 녹음했습니다 지옥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어? 맴 원래 지옥은 캐라고 만드는 거야 캐라고 만드는 거야 아 나 이거 갑옷 다 볶고 하다가 김시옥이 형한테 뒤통수 쳐 받았는데 맨누될 때 과수야 왕이 넘어지면 몰라요 아이쿠 와 드디어 지옥 입성 아 지옥만 잡혀 찍어두고 왔어야 했는데 까먹었다 오 정말 축하해 진짜로 정말 오 뭐야 어우 너무 좋아요 아잇 새끼야 주민을 월드보드 밖으로 옮겨가지고 가자 이 새끼 개쏘는데 개쏘 아니 진짜 아니 과수야 좀 빨리 좀 해봐 왜 이렇게 느려요 너 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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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잖아 이거 자꾸 아니 아니 아이고 니가가 어 방금 과수님 누가 나했는데 이것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니가가 왜요 전 그 니가를 말하는게 아닌데요 저는 엄연한 한국어를 말한 거뿐입니다. 인종차별 하지마세요 과장님. 저 인종차별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지마세요. 오이겁네? 안했다니까. 시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과일 수익이. 아 시원님 제 표현이에요. 아 저도. 뭐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라고요? 과장님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오케이. 사례를 다 인정했는데. 싹 다 해놔 거야 내가. 엔더팜 좀 지어줘요. 지옥에서 엔더팜 어떻게 지어. 아 여기 엔드. 여기다 엔드마이트. 그 엔더마이트 한 다음에 그쪽 넓히면 돼 쭉. 그냥 파서. 그거 뭐 할 시간에 그냥 엔더팜 모으는 게 더 빠르겠다. 아이 진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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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활동적이야 이거. 이거 과수가 어니가라고 했는데 어니가. 억가 심하네 이거. 근데 그건 이제 억가긴 해요 사실. 으아 이거. 컨트롤 실력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만 보던 과장님 어디 갔죠? 없어요 그거 이제. 숨 쉬는 걸로 이제 논란 생기겠어요. 과장님 숨 쉬는 소리 다 들려요. 숨 안 쉬고 있었는데 방금. 그럴 줄 알고 숨 안 쉬고 있었는데. 봐라 봐라 성대모사 잘한 거 있어. 뭐. 나. 나 그거 잘해. 누구지. 어. 나는 아잉뚤에 잘해 아잉뚤에. 나는 빵빵이 잘해 빵빵이. 나 해봐. 요즘 옵지가 이상하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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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아. 어. 안돼. 아. 이카님이었어. 아. 야. 잠깐만 이거 챙길 시간이 없어 미친. 영영이다. 하하. 내가 일당이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김에 그냥 엔드좌표를 빨리 알아 건너고 찾는게 낫지 여기다가 그지판 하나 딱 박아날리 얘 자고랄까? 바이세인 유튜브 구독? 바이세인님 팬이에요 한정을 만들어보자 근데 엔드에서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엔덕팔이 있을거 같은데 영영이야 거기? 영영 어 안돼 엔덕팔 썼다 미친 엔덕 화이트 나왔어 오면 지우면 바로 부숴버리고 개팬다 야 니가 걔 나 걷게 내 것도 없어 아 빨리빨일 안합니까 왜? 굴착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 뒤로 못째라가게 막내인거 보소 와 시스템 물 떼갔어 아 밈 박대가리 사라! 앞에 사라! 어디? 아래아래아래! 저기 위에 올라오잖아 죽이! 어? 안보여 철풀! 어? 철풀에 맨 밥인데? 자 죽이자 침대문 출격 왜 날타워? 아 기다려봐 나 재밌는거 보여줄게 어? 흐핰핰핰핰 복사 옥키 엔더신조 야 엔더신조 개많아 미친 야 엔더신조 한세트 야 한세트 열 여섯 개 야 엔더신조 개많아 야 잠깐만 너 죽게 이거줘 미쳤다 야야 맛있다 야 미안해 아허헣 미안해 너무 죽이고 싶었어 아니 공중 폭사 아 웃기네 뉴스에 어딨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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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요셉 오우 거 요셉 맛있어요 벤더펄 던져서 올라가자 오우 죽을 뻔했어 와 뭐라고 뭐요 뭐래 와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야 해요 깻 아 이씨 봐 내 다이아몬드 풀셋 와 야 너만 억울해 나 지금 엔더진즈 모르고 블레이즈 가루랑 이제 뭐야 흰포션2에다가 저항포션까지 만들고 엔더 가려고 했는데 죽었어 너한 어이없어 나도 없어 너한테 왜 이끌어 거미한테만 그러는거 오 오 아 위에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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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가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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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숨어 숨어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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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고 올라왔잖아 아 어디 있겠네 일로와 아 잡아 잡아 일로와 그냥 잡아 잡아 서버터 이 새끼들이 어디로 올라가려고 어딨어 우리 템 쩜쩡해 어우 죽었어 어우 좋아요 이야 니 템 맛있다 맛있다 근데 좀비가 너무 많다 템 맛있긴 하는데 너무 많다 애들이 집에 있나 어디서 내려왔어 올라왔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어디까지 데려가? 광지라다 나홍콩 가보지 근데 왜 뭐 물었어 왜? 어 어떡해 나 집 팔았어? 어 전초기지 있다 우와 알레이랑 전초기지 있다 안탈렸다 개꿀띠이 전 저기 좌편은 찍어놔야지 아이씨 그거 없네 알레이나 구출해줘야겠다 아니다 알레이빠더라 오케이 오케이 이 방향 내가 저장해놨어 신숙이 그냥 다 빨고 아니 왜 니 맘봐? 어 사람있다 헬로 어 어 사람있다 어 저거 아까 내가 죽였던 애다 헤이헤이 아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으아허허허 오 뭐야 존나 멋있는데? 나 밀어줄게 오케이 아 다이어금으로 밀어줄게 내가 아 과수한테 맞다니 어 기분 나빠짐 내 방송 보고 있어? 어 빰빠란 빰빰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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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어우 블레이즈 막대기 몇 개 있어? 0개 와 진짜 지신이 높다 근데 과자 니가 잡아야 돼 나 아파 아니 이거 블레이즈 가루 더 구해야지 엔더에는 하나에다 엔더 진주 하나에 있는데 지금 어우 4칸 좋아요 3칸 지금 엔더에 사람이 있나 뭔데? 빵빵빵 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우리도 간다 엔더 아 이제 사람들이 별로 놀랄지도 않네 별로 놀랄지도 않아 이제 혹시 있을 걸 대비해서 오 미션 아 칼이 뒤에다 빵 바슨이 먹으러 뛰어갈까 드래곤알 어딨어 이거 드래곤알 드래곤 캐살드 이거 이거 내가 평생 간직한다 아 10pVP가 아니고 10p? 10p? 4MP 카레야 너 돌아가서 함정하고 있을게 5서삐 7일절까지 볼터 없으니까 짐대펌으로 다 죽여야겠다 여기서 짐대펌 오면 컴백 걸어 오면 컴백 걸고 떨어뜨려 오케이? 맨몸을 왔어 맨몸을 왔어 맨손 맞당이 맨손 맞당이 침대 침대 당신의 희생 잊지 않을게요 이들께요. 아니 니 내려와가지고 나 들킬 뻔했어. 들킬 뻔했는데 블럭소치해서 안 들켰어. 오 마이 갓 더 퍽! 오 마이 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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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내가 잡을거야! 야야 내 쪽으로 오지마. 왼손으로 잡았어! 왼손으로 잡았어! 오오오오오! 야 철풀 왼손으로 잡았어! 왔다 울클이야! 다 풀? 아 이제 못 가겠다. 야 먼저 가봐. 건배 걸어.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야 꺼져 꺼져 꺼져! 아이 미친놈아! 아니 아 칼 개치.. 오우 야 어디갔어. 아 간거 같은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발견!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 내가 죽었다! 뭐야? 나와 죽었네? 팀 먹어! 팀 먹어! 팀 먹어! 오케이! 먹어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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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먹어! 다 먹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올클리어님. ㅋㅋㅋㅋㅋ 미안해! x3 미안해 x4 미안해 x3 미안해 x4 올클리어님 미안해. 올클리어님. 화이팅 쏘라 기분좋아요 올 클리어는 미안해 감사 일단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 템을 줘야지 미친사람아 아니 그거 먹어가 아니고 내 템을 줘야지 어허 일단 말을 안줘 내 템 줘야지 뭔 소리야 이거 내 템인데 오케이 마땅떡어? 미안해 일로와 침대 미안해 미안해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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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침대도 없어 야 저거 침대야 저거 침대야 아니 침대도 없어 복수하십시오 그럼 어어이씨 2생 괜히 했어 저거 죽일래요? 되자 죽이고 다 먹자 우리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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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아 왜요왜왜오오오옅 오오오!!! 카레 튀어 카레 침대퐁있어 침대퐁있어 오우 너무 놀랬다 오우 Spoiler개 pro 어어 야 카레티어 카레티어 잠 갔어 몇개 탔어 야 괜찮아 괜찮아 나 튼다 아이 가자마자 두개 박고 또 죽었어 미친 흫흫 allen 잘먹겠습니다 태번재가 템 떨어졌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살려줘 저 침대 퐁 하고 올게요 다 가지세요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너 침대 없잖아 친구야 침대 없잖아 나이스 잡았다 어 뭐야 뒤에 사람 있어 뭐야 아 살려주세요 제가 그 제가 잘못했고요 그 침대를 못 썼어 못 썼어 와 이 미친 자기 다이아셋인데 자폭을 쳐 때려 진짜 맛있겠다 미친 사람이구만 템 먹으러 갑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다이아 뭐야 살았는데 이게 아 왜 쑤셔 이걸 아 죽을거 같아가지고 쓴건가 과연 서른덱이 있어 너도 그냥 킬게요 너무 이득이다 와 빠이 거기 무슨 지형인데 흔적이 없는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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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입구에 마중 나갈게 아 뭐야 아 뭐해 위에를 왜 이렇게 저거 막 저거 막고 와 입구가 어딘데 왜 이렇게 트럴하니야 이게 트럴해 빨리 위에 막고와 저거 아예 와 나쁘지 않은데 어 김시호님이 다 뽑아놨어 19원 힘 5? 미쳤다 얘는 어 그쵸 김시원님 해본거야 1태로 내가 안했어 그리고 아싸 수선 인첸트방을 내가 만든다 아 일단 이거 침대 옮겨야 돼 예 여기를 인첸트방으로 개조해 빨리 그래 나와 끝 아 잘 들리니? 안 들려 들리네 주민적 얼마나 해놨는지 보러가겠습니다 무한 날카바이브 네 지금 저것들을 다 제 인턴트로 해야 되는데 땡 헤럴드가 없네 우리팀이 싹 다 주민적 다 해놔가지고 프린 챔 싹 가네 난 포션 좀 만들어야겠다 한 DPA 아직도 없어? 니 빼고 다 왔어 아니 어제 70미터 남았는데 스켈레톤 미치XX가 에휴 허접시X 아니 허접시X가 아니라 님 빨리 오긴 하세요 8000미터 걸어갈게 조금 더 기다려 8000미터라데? 난 건네기로 10분말에 왔는데 어이XX 너가 나 데리러 올거야? 나 건네기로 10분말에 왔는데 안그러고 마 가리 닫아 아 나 10분말에 왔는데 허접이네? 응 아 뭐야 벌써 전부 다 썼는데 아 개소리 좀 나오게 하지 마세요 짱하야 아 짱구 불러야겠네 이거 짱구 불러야겠네 아 짱구 불러야겠네 짱구 불러와면 시끄러움이 2배가 될 거 같아 아 이거 짱구 불러서 기강좀 잡아야겠다 짱구 부릴게요 드라운드 삼재창인 줄 알았는데 낚싯대를 들고 있는 드라운드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짱아야 조용히 하래 짱아야 맞짱 쓰자 강아지랑 맞짱을 쓰지 정신영령은 강아지야 내가 짱아가 너 물리면 너 아파해 짱아 쎄다 짱아한테 질수도 있어 아 나 종이 왜 만들었지 빡대가리인가 너 짱아한테 물리는 순간 이제 광경병 걸리는거야 쩝아 지금 얼마나 광경병스러워 근데 그런거 같긴 하다 어 내돌아야지 바로 넣었어 개꿀 어우 왜 3개? 오케이 가사지 내가 딱 이거 포셀 만들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진짜로? 어 진짜? 레이지 막대기도 14개 봐 둘 진짜? 어 진짜 놀아주기 béXXX round듯이 아니 과일스윙 목소리로 하니까 좀 정말 고마워 아니 오 좋다는 말이긴 해 야 나랑 사귤래 루인이랑 사귤래 자살할게 그냥 자살할래 너무하네 야 이거 힘 포션 어떻게 흔들어? 네도사마귀 블레이즈 가루 야 금블럭 있어 금블럭 있겠냐? 금이 있어야 힘 포션을 아니 힘 포션이 아니고 치유 포션 만들 거 아냐 그걸 왜 나한테 화뿌리 하냐고 개X야 아니 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위험해 이거 쟤네 털어가지고 빨리 떠나가게 해야 돼 아 그래 살면서? 플레스 프린트에다가 건너기까지 있더라 아 어쩌라고 나 지금 힘 포트 만들었어 받으러 와 너 겐디에다가 그럼 일단 버려놓을까? 어 기다려봐 근데 혹시 몰라 털렸을 수도 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털러가자고 야 주변 바로 앞이다 맞다 200조편 어 여깄다 오 찾았네 아무도 없습니다 철거를 아직도 안 했어? 레이드팜 있다는 뜻은 주변에 집이 있다는 뜻이고 파이레이를 잡아보면은 없습니다 있겠냐고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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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 엔티티 20인데 주면이 없다 여기 밑에 있나? 집 찾은 거야? 어 어 저거 아침에 내가 레이드팜 찾아가고 내려봐 여기 디노사사사사사사사 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언제쯤 구출해러 주러 오시는 거죠? 아 나중에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심지어 구출 도와주고 네가 빠졌잖아요 빠진 적은 없고요 그냥 건너기 네고도가 타더라도 집을 못 가요 아 그래요? 난 프린첸인데 제 것도 맞춰주셨죠? 아니에요 네 랩래 랩 재료 내꺼 루이니가 쓴 어 바이 루인 아냐 아냐 김카레 갔습니다 김카레 오케이 김카레 유튜브 현준 유튜브 구독까지 와 불취와 싫어요 뭐 하는 거야? 뭐 강태를 해도 될까요? 아 이건 안될 것 같고요 아 이건 안될 것 같고요 하는 것도 없는데 어 뭐야 얘 형판 들고 있어 어 뭐야 죽었나보다 거기다 어? 형판 찾으니 바이디 유튜브 장 미친 뭐야 하하하 레전드 유튜브 장입니다 레전드 아 이거 이거 여기 편집해서 올리면 이제 또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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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 쌤 패스 제가 어떻게 주작을 해요 빠른 네더라이트 불쇠 쩝쩝쩝쩝 내라 불추출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네어 꼭 죽이겠습니다 이 칼 퀄 퀄 퀄 퀄 퀄 퀄 퀄 얘는 왜 이러고 화면이 흔들리지 않냐 퀄 무슨 소리야 바로바로 빼갈 수 있게 엔삭이 몇 개 바로바로 네 개 네 개 템 꺼내시고 템부터 꺼내세요 일단 템이요? 좋죠 이걸로 싸울 건데 부템으로 죽으면 끝나요 네 부템으로 싸울게요 전원 활이 추가 후 시작한다니까 부터 하겠네 동말리스트에 거인 동말리스트에 거인 동말리스트에 거인 동말리스트에 거인 동말리스트에 거인 아 몰라 그냥 다 때려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우리 세 명인데 뭘 때려요 맞아요 그냥 근데 나 몸에 오니까 딱 저 사람 닉닉이 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고 죽여야겠다 아 개 떨린다 어떻게 해 어 됐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일단 주변에 사람 없어 저도 주변에 사람 없어 저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00 일단 시원인 잡혀서 만납시다 어딘데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빈말로 잡혀 저희 기지 만들죠 일단 여기다가 이 제작대에 우리 기지 나올게 나 900블록은 가야 될 듯 여기서 정비하는 겁니다 제발 사람만 만나지 말자 제발 흑에서 여기 있어요 흑에서 일단 여기다가 엔더전자 하나 깔게요 아니 채력 체력 아니 체력 못 얻어도 일단 만나고 옵시다 사는게 낫지 어 오오오오오오오 또 왜 초래投생 고고고고고고 야 너 일로와 너 템부터 얻혀 너 템부터 얻혀 뭐 필요한데 나 템 없어 지금 뭐 필요한데 일단 엔상 엔상 일단 엔상 저기 가가지고 정찰 좀 한 번 하자 아 근데 엔상 이렇게 막 써도 돼? 방금 시작했는데 아이 잡챔잡챔 에이 뒤지지디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애드들이다 아니 못먹어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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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있다니깐요? 아 모르겠다 시음섭 너 빼 어 그래 난 뺄게 다프려갖고 존나 아파요 히카가 히카 먼저 히카 먼저 히카 먼저 야 미안하다 야 니들 죽으면 난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죽을 것 같으면 엠펄로 뛰어 엠펄이 없어 미안한데 아이씨 날개만 없었으면 지금 막 싸워도 되겠네 아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물량에서 딸린다 시원님 우리 왔던쪽으로 튀어 니들 실력으로도 딸리고 인원으로도 딸리고 그걸로도 딸리고 야 나 맞았어 고생났어 방금 우리 왔던곳으로 튀어 왔던곳으로 야 엘라스티노 왔잖아 야 플래그도 왔다 그냥 튀어 우리 우리 아까 아까 있던곳으로 닥창 상호퇴 엘라스틱 혼자 왔다 혼자 말만해 안돼 안돼 플레이갔어 플레이갔어 안돼 2대1은 안돼 2대1은 안돼 과세야 너 조심해라 너 뒤에 지금 3명이 따라 붙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죽지? 죽으면 빠지않아 히카님이랑 1대1로 봤는데 아 미친 명령이 네라프리스 번역 와 초반부터 엠팔 다 써버린다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쫓기는 죽임? 네네 나 이거 이제 엠팔 없어 엠팔 없어 엠팔 없어 아니 어 뭐야 튕겼어 어? 어 튕겼네 아직 있음 야 너 지금 다시 들어가면 막 프로세션 이런거거든야 어 튕겼다 안돼에에엠 음